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수련TV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지호입니다. 특히 우리 희랑벨님들 너무 감사해요. 저의 아주 우리 친구 우리 김수련. 사실 너무 노래 잘하고 실력 있는 그런 가수인데 또 이렇게 우리 희재가 다시 한번 우리 화선이라는 너무 멋진 노래를 불러줘서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저도 희재 대신 제가 인사받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김수련 우리 친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랑벨님들 사랑해요. 아 그리고 참 신곡 나오셨잖아요. 아 제가 지금 막 오늘 첫방을 했는데요. 신곡이 나왔어요. 제목이 나미가예요. 나미가. 나미 아니라는 뜻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제목이. 우리 절대 나미 아니니까. 가족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신곡 나미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